다음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고생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살해범 박대성, 신상 공개됐습니다. 박대성인데 활짝 웃는 모습이 CCTV에 딱 찍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박대성의 행적이 하나씩 하나씩 벌켜주고 있는데 범행 전에 흉기를 들고 범행 대성을 미리 물색했던 거 아니냐 이런 모습까지 정황이 포착됐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후에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웃으면서 걸어가던 박대성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박대성은 범행 전에 자신이 운영하다가 중단하고 숙식을 해결하던 찜닭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흉기를 챙겨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인도를 살피면서 30분 동안 가게와 인도를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마주한 사람이 박대성을 마치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인 줄 알고 다가왔던 택시기사였는데요. 박대성은 흉기를 몸 뒤에 숨긴 채로 택시기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대화 당시 박대성이 흉기를 자신의 등 뒤에 숨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택시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처음에 삼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두 번째로 본 사람이 바로 피해 여고생입니다. 박대성은 이 여고생을 보고 800m를 쫓아가서 결국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교수님이 흉기도 미리 챙기고 박대성의 모습입니다. 흉기 미리 챙기고 범행 대상을 좀 무색했는데 이거는 우발이 아니라 계획 범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발 범죄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흉기라든가 도구를 사용해서 순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인데 미리부터 흉기를 준비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분히 계획적이다. 다만 그 계획의 대상이 특정인에게보다는 아무나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즉 아무나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동기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본인이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소위 불쾌 감정을 비슷한 대상으로 전의했던 이런 상황이 아닌가 동기는 추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웃음 같은 형태를 보게 되면 아까 CCTV에 찍혔던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웃음 상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살인범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하고 싶은 것을 다 성취를 했고 나름대로의 만족검이 있다고 하는 순간적인 미세 표정이 저렇게 포착이 된 것이고요. 또 범행 착수 전에 슬리퍼를 신고 그냥 나왔다고 하는 점은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반사회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어차피 살인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이런 상황인 것이고 또 주목할 것은 살해 행위를 종료하고 나서 여전히 흉기를 소지한 채 노래방, 술집 등을 배회한 이 점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복수심, 불쾌 감정이 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제2차, 3차 사실상 피해자에 관한 물색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무차별적 살인 행위가 사실상 지난번에 있었던 신림역에서의 그 행위가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치안 전략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재구성이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평가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이 혹시 주의주장, 이념과 이렇게 합세하게 되면 이른바 유럽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자생 테러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치안 통향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치밀한 정교한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 견해까지 쭉 듣고 계시고요. 자, 임주의 변호사님, 어쨌든 이 선량한 10대 5생을 난데없이 뒤에서 살해한 박대성인데 이 원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박대성을 사형 집행해야 된다. 그런 주장까지 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형 집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이 된 게 1997년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이 된 적이 없는 국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세계적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행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결국 살인죄가 적용되게 되는데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기는 어려운 그런 점들이 보이고요. 그렇다면 대안으로는 결국 무기징역인데 여전히 그러면 나중에라도 가석방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계속해서 들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형제 논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여러 차례 사형제의 합헌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형이라는 것이 형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폐지가 되려면 위헌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그 위헌 정족 수혜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형제라는 것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흉악범들이 계속되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도라면 사형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이 그런 거라고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사형도 아깝다. 이런 비판까지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갖고 있어서 그렇다면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어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도입 이런 부분이 좀 빨리 실현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